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강다니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 행렬에 직접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정말 심각합니다. 다들 예방수칙 잘 따르시고 웬만하면 외출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다니엘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직접 5천만원을 기부했는데요. 강다니엘이 기부한 5천만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구매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다니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 다니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 이런 훈훈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점점 더 사랑스럽네요. 늦은 공개 고백인데? 앞서 지난 2019년 12월에도 청각장애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에 3천만원을 기부했고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역시 연탄 3만 천장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팬들 역시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다니엘의 팬클럽인 팀 어벤져스가 지난 27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부산시 및 영도구에 마스크 구입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들의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들 이러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까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니엘과 다니엘까지 모두 다뤄합니다. 지난 28일 팀 어벤져스 관계자는 따뜻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강다니엘의 선한 행동에 팬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 꾸준히 후원 및 공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지원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겨울 끝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끝엔 따뜻한 봄의 시작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봄을 데려오는데 강다니엘 팀 어벤져스의 기부가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다니엘의 팬클럽 팀 어벤져스는 지난해 11월 강다니엘의 첫 단독 팬미팅 컬러온 서울에서 기념으로 쌀 200kg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강다니엘 생일 기념으로 부산시 1210장 영도구 1210장 연탄 기부 및 난방 우류비 121만원 기부 등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팬들이 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다니엘과 다니티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구요. 여러분들 정말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꼭 씻구요. 마스크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